온 세상이 반짝반짝! 여기가 북극이구나!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어? 북극곰이다! 어딜 가는거지? 북극곰아! 같이 가! 우와아... 어? 북극톱이다! 어? 뭐라고 있는거지? 뭘 하긴! 추워서 땅을 타고 있지! 땅이나 눈알에 구멍을 파서 따뜻하게 지내려고! 또 먹이를 찾을 수도 있거든! 형 찾았네! 점프! 점프! 점프라면 나도 질 수 없지! 너는 누구니? 난 북극야호야! 눈 속에 숨어있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!